신나는 동화여행,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 바보 신랑의 이상한 인사 옛날 옛날 어느 마을에 바보 신랑이 살았습니다. 바보 신랑은 무엇 하나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없었어요. 맴매 매미가 오는 여름에 감나무 밑에 누워서 감이 떨어지길 기다리지 않나 쌩쌩 찬바람 부는 겨울에 나비를 잡겠다고 온 산을 헤매고 다니지 않나 게다가 깜빡깜빡 잊어버리기는 또 얼마나 잘하는지 그 나이 먹도록 옷걸음 매는 순서 하나 몰랐습니다. 어디 보자, 이렇게 돌려서. 그 다음에 뭐더라? 이런 바보 신랑 내 집은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었어요. 아이고, 세대, 큰일 났어. 신랑이 밤나무에서 떨어졌대. 신랑이 도랑에 빠졌다는구먼. 어서 가보게. 세대, 신랑이 뒤지 큰 개한테 물렸다오. 바보 신랑은 어쩌면 하루도 몸 상할 날이 없었어요. 그러니 같이 사는 각 씨가 이만저만 고생이 아니었죠. 아이고, 옷걸음을 이쪽으로 돌려서 이렇게 매야지요. 감나무를 지나 쭉 가다가 우물이 나오면 오른쪽으로 돌아 세번째 집이에요. 각 씨는 신랑의 뒤를 졸졸 따라다니며 이것저것 일러주랴, 집안일하랴, 농사일하랴, 몸이 열 개라도 모자랄 지경이었습니다. 하루는 각 씨가 밭으로 일하러 나간 사이에 이웃 마을에서 손님이 찾아왔어요. 여보게, 그동안 잘 지내는가? 손님이 먼저 반갑게 인사를 건넸죠. 하지만 바보 신랑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고개만 갸웃갸웃했습니다. 여보게, 뭐하는 건가? 이렇게 마냥 세워둘 텐가? 인사할 줄 모르는 바보 신랑은 얼쩔 줄 몰라서 쩔쩔 맸어요. 에? 어떻게 해야지? 그래, 손님이 왔으니 일단 웃고 보자. 바보 신랑은 갑자기 해벌쭉 웃기 시작했습니다. 먼 길을 온 손님은 다리도 아프고 목도 마른데 주인이 인사도 없이 웃기만 하니 어이가 없었어요. 에잉, 여보게, 내 얼굴에 뭐라도 묻었나? 왜 그렇게 웃나? 하지만 눈치 없는 바보 신랑은 온갖 웃음소리를 내며 계속 웃었습니다. 에잉, 이런 무례한 사람 같으니라고 내 다시는 찾아오지 않겠네. 결국 손님은 왕왕 소리를 치며 화를 내고 가버렸어요. 그 후로 바보 신랑은 인사도 안 하는 예의 없는 사람이라고 온 동네에 소문이 나고 말았습니다. 각 씨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어요. 서방님, 이른 아침 각 씨가 신랑을 안 쳐 놓고 말을 꺼냈죠. 각 씨야, 왜 그래? 아무것도 모르는 신랑은 그저 싱글벙글 웃었습니다. 집안의 가장인 서방님께서 인사 예절조차 모른다면 우리 집안은 웃음거리가 될 거예요. 그러니 인사 예절만은 꼭 익히셔야 합니다. 각 씨는 낮은 목소리로 가만가만 말했어요. 이제부터 제가 하나씩 가르쳐드릴 테니 잘 따라하십시오. 쉬우니까 잘 할 수 있을 겁니다. 바보 신랑은 제법 씩씩하게 대답했어요. 손님이 오시면 먼저 어서 오십시오. 그동안 잘 지내셨지요 하고 인사를 하는 겁니다. 어서 오십시오. 그동안 잘 지내셨지요. 바보 신랑은 각 씨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따라했어요. 잘하셨습니다. 신랑은 각 씨의 칭찬에 입이 함지방만 해졌죠. 그 다음에는 방으로 모시면서 편히 앉으십시오라고 하면 됩니다. 그리고 손님을 대접해야 하니 술 한 잔 아시겠습니까? 하고 말을 건네세요. 마지막으로 여기 술상 올려라 하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에? 뭐야? 아주 쉬운데? 그럼 처음부터 한번 해보십시오. 각 씨는 자신 있어 하는 신랑의 모습에 잔뜩 기대를 했어요. 어서 오십시오. 그동안 잘 지내셨지요? 바보 신랑이 또박또박 말했어요. 네, 맞아요. 잘 하시네요. 계속해 보십시오. 각 씨는 신이 났어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순서가 뒤죽박죽인 거예요. 여기 술상을 열어. 편히 앉으십시오. 술 한 잔 아시겠습니까? 각 씨는 바보 신랑의 모습에 한숨만 나왔습니다. 어느덧 밤이 이슥해져 둥근 달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아침부터 시작한 인삿말 배우기는 밤이 깊어도 끝날 줄을 몰랐어요. 바보 신랑은 슬슬 조미 쑤셨습니다. 세금세금 각 씨 눈치를 보다가는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죠. 졸다가는 이리쿵 저리쿵 방바닥에 머리를 박았어요. 그렇게 밤새도록 졸다 깨다 졸다 깨다 외우고서야 겨우 인삿말을 제대로 할 수 있었습니다. 드디어 다음날 아침이 되었어요. 가까스로 인삿말을 외우기는 외웠는데 문제가 있었죠. 각 씨요 순서는 도저히 못 외우겠다. 어쩌면 좋지? 각 씨도 난감했죠. 그때 반지꼬리에 삐죽 나와 있는 실타래가 보였어요. 서방님 좋은 생각이 났습니다. 각 씨는 실타래의 실을 술술 풀어 바늘에 꿰더니 한쪽 끝을 신랑 저고리에 꿰며였어요. 제가 이렇게 서방이 못에 연결된 실을 잡아당겨서 신호를 보낼게요. 그럼 순서를 잊지 않으실 겁니다. 각 씨야 그게 무슨 말이야? 자 보세요. 제가 이렇게 한 번 당기면 어서 오십시오. 그동안 잘 지내셨지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되고 두 번을 당기면 편히 앉으십시오라고 하십시오. 세 번 당기면 술 한잔 하시겠습니까? 네 번 당기면 여기 술상 올려라 라고 하시면 되는 겁니다. 각 씨가 눈을 반짝이며 설명해 주었어요. 어라! 그러면 되겠구나! 역시 우리 각 씨야! 그럼 우리 한 번 해볼까요? 바보신랑이랑 각 씨는 신이 나서 주거니 받거니 연습을 했어요. 며칠 후 각 씨는 지난번에 잔뜩 화가 나서 돌아간 이웃마을의 손님을 다시 불렀습니다. 바보신랑과 각 씨는 두근두근 떨리는 가슴을 가라앉히고 연습한 대로 시작했어요. 각 씨가 시를 한 번 툭 당기니 어서 오십시오. 그동안 잘 지내셨지요? 그래 자네도 잘 지냈나? 두 번 톡톡 당기니 편히 앉으십시오. 바보신랑은 각 씨와 호흡을 맞춰 착착 인사를 했어요. 손님은 예의바르게 인사하는 신랑의 모습에 아주 흡족했습니다. 이렇게 공손한 사람을 아무래도 내가 잘 못 알았던 것 같고 그래. 대접 잘 받고 가네. 그렇게 손님 치례를 잘 마친 뒤 그 후로도 바보신랑은 바보신랑은 몇 번이나 손님을 맞았지만 연습한 대로 무사히 잘 치를 수 있었습니다. 바보신랑과 각 씨는 이제 아주 의기양양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죠. 한동안 소식이 뜸하던 먼 친척이 오랜만에 바보신랑을 찾아왔어요. 각 씨는 곧바로 시를 톡 잡아당겼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그동안 잘 지내셨지요? 신랑은 또랑또랑하게 인사를 했어요. 톡톡 편히 앉으십시오. 톡톡톡 술 한 잔 아시겠습니까? 톡톡톡톡 여기 술상 올려라. 이렇게 각 씨가 줄을 잡아당길 때마다 바보신랑은 연습한 대로 아주 잘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부엌에서 술상을 봐야 할 아이가 심부름을 가고 없었어요. 당황해서 이리저리 둘러보던 각 씨의 눈에 마당에 뒹굴고 있는 뼈다귀가 보였습니다. 옳지. 저기에다 잠깐 시를 묶어놔야겠구나. 각 씨는 뼈다귀의 시를 묶고는 서둘러 술상을 보러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때 어슬렁어슬렁 누렁이 한 마리가 마당으로 기어들어오는 거예요. 마당 여기저기를 킁킁대던 누렁이는 뼈다귀 냄새를 맡고는 냉큼 울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 신랑은 방 안에서 친척과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됐던 대로 자네 정말 의저대졌구만. 바보 신랑은 친척의 칭찬에 싱글벙글 입을 담을 줄을 몰랐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누렁이가 뼈다귀를 한입 물어뜯자 실이 톡 방안에 있던 바보 신랑은 갑자기 실이 당겨져서 어리둥절 했지만 다시 인사를 시작했어요. 어서오십시오. 그동안 잘 지내줬지요? 당황한 친척은 깜짝 놀라서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그런데 누렁이가 두 번 쩝쩝 물어뜯으니 실이 톡톡 잡아당겨졌죠. 편히 앉으십시오. 아니 이보게 왜 일어나? 누렁이가 세 번 쩝쩝쩝 뜯어먹으니 실이 또 톡톡톡 술 한잔 하시겠습니까? 이보게 지금 날 놀리는 건가? 친척은 슬슬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도 딱 한 바보 신랑은 계속 인사 말만 했습니다. 여기 술상을 열어? 에이 아니 이 사람이 난 이만 가보겠네. 머리 끝까지 화가 난 친척은 바로 신랑을 뒤로 하고 횡하니 방을 나가버렸습니다. 친척이 그렇게 떠난 후에도 바보 신랑은 톡 어서 오십시오. 그동안 잘 지내셨지요? 톡톡 술 한잔 하시겠습니까? 실이 당겨질 때마다 빈방에서 혼자 계속 인사를 했답니다. 뱀을 삼킨 나무꾼 옛날 옛날 한 나무꾼이 나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햇볕은 머리 꼭대기에서 쨍쨍 내리쬐고 바람 한 점 불어오지 않았어요. 아이고 더워라 봄 날씨가 왜 이리 덥나 나무꾼은 나무 아래 앉아 잠시 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목이 마른 거예요. 아이고 시원한 물 한 모금 마셨으면 딱 좋겠는데 나무꾼은 둘레 둘레 주위를 살폈죠. 그런데 가만 보니 땅이 축축한 곳이 있었어요. 어라 이 길을 따라가며 샘물이 나오겠구나. 나무꾼은 한 발짝 한 발짝 걸음을 옮겼어요. 얼마쯤 가다 보니 장끼 한 마리가 날개를 들썩대며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별일이 다 있네. 나무꾼은 목마른 것도 잠시 잊고 몰래 지켜보다가 장끼가 사라진 다음 그 자리로 가보았습니다. 에이 녀석 꽁지 깃털을 떨어뜨렸네. 나무꾼은 장끼의 꽁지 깃털을 만지작 만지작 거리다가 등 뒤에 쓱 꽂아두었어요. 그러고는 물을 찾아 다시 길을 가려는데 글쎄 바로 거기에 샘이 있는 거예요. 아이고 잘됐네 잘됐어 이제야 살겠다. 나무꾼은 펑펑 솟는 맑은 샘물을 보고 넙죽 엎드려 물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정신없이 물을 들이키다 말고 나무꾼은 깜짝 놀라 벌떡 일어섰습니다. 무언가 길쭉하고 거뭇거뭇한 것이 그러니까 뱀처럼 생긴 것이 물에 얼음거리나 싶더니 목 뒤로 쓱 지나가는 거예요. 꼭 입으로 들어가 꿀컥 삼킨 것만 같았죠. 이게 뭐야 내가 뱀을 삼켰나봐 뱀을 삼킨 거야 아이고 이를 어째 이제 난 죽었어 이제 난 죽은 목숨이야 나무꾼은 발을 동동 구르며 손가락을 입속에 넣고 억지로라도 뱀을 토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뱀은 나오지 않고 속만 울렁거렸어요. 나무꾼은 힘들여한 나무도 다 내팽개치고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어요. 아휴 내가 무슨 큰 죄를 저질렀다고 하늘이 내게 벌을 내리지나 살아있는 뱀을 삼키다니 복도 지질이 없지. 어느덧 하늘은 점점 주홍빛으로 무들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그래 여기 앉아 죽을 수는 없지. 죽더라도 집에 가서 죽어야겠다. 나무꾼은 비척비척 하면서 집까지 걸어왔어요. 몸은 으슬으슬 떨리고 속도 울렁울렁 했습니다. 하지만 나무꾼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곧장 방에 들어가 자리를 펴고 누웠어요. 여보 어디 아파요 말씀 좀 해보세요. 저기 말이야 에이 아니야 무슨 일인데요 무슨 일인지 알아야 약이라도 짓지요. 아내는 걱정이 되어 꼬칭꼬칭 해물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약한 나무꾼은 차마 살아있는 뱀을 삼켰다는 말은 못하고 곧 죽을 거라는 소리만 했어요. 나무꾼은 정말로 시름시름 알기 시작했죠. 그런데 참 이상한 노릇이었습니다. 딱히 아픈 곳은 없는데 속이 계속 메슥거려서 당체멀 먹을 수도 없고 열도 좀 나는 것도 같고 몸도 부들부들 떨리는 것 같고 거기다 눈까지 희미하니 잘 보이지 않는 거요. 대체 자네 어디가 아픈 거야. 걱정이 된 동네 사람들도 하나둘 나무꾼을 찾아왔죠. 사실은 내가 숲에서 물을 마시다가 그만 뱀을 삼켰지 뭔가. 나무꾼은 그제야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렇게 나무꾼이 뱀을 삼겼다는 소문은 동네방네 퍼지게 되었어요. 자네 나무꾼 이야기 들었나? 들었지 뱀을 삼켰다면서 독이 몸에 퍼지면 그냥 저세상으로 가는 거 아닌가. 그러게나 말이야. 그런데 좀 이상하기는 해. 벌써 며칠째 시름시름 앓고만 있으니 독이 퍼졌으면 벌써 퍼졌을 텐데 말이야. 그때 마침 수염이 허역해 난 한 노인이 그곳을 지나가다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연히 듣게 되었어요. 무슨 사정이 있나 본데 제가 한번 찾아가 봐도 되겠습니까? 네, 그럼요. 지금 그 집 사람들은 물에 빠져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일 겁니다. 저기 아래 밤나무집입니다. 노인은 그 길로 나무꾼을 만나러 갔어요. 나무꾼의 부인은 노인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었거든요. 아이고 살려주십시오. 제 남편 좀 살려주십시오. 제가 뭐 도울 일이 없을 거에서 왔습니다. 물을 마시다 뱀까지 삼켰다는 게 사실입니까? 나무꾼은 노인의 얼굴을 보고는 마음이 조금 놓였어요. 어쩐지 보통 사람이 아닌 듯 싶었거든요. 그날 있었던 일을 하나도 빠짐없이 들려줄 수 있겠습니까? 예, 그러지요. 그러니까 제가 나무를 하다가 나무꾼은 춤추는 장기를 본 일이며 샘물을 마신 일까지 전부 털어놓았어요. 그때 그 장기의 꽁지 깃털은 어찌하였습니까? 예, 장기의 꽁지 깃털이라고요. 아, 그거요. 등 뒤에 꽂아두었는데 뱀을 먹고 나서 그 뒤로 언제 됐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 말을 들은 노인은 뭔가 짐작되는 게 있는지 고개를 끄덕이며 천천히 말했어요. 알겠습니다. 되게 좋은 생각이 있습니다. 예, 그럼 제 뱃속에 뱀을 꺼내주시는 건가요? 노인은 대답 대신 방긋이 웃기만 했어요. 물을 마셨다는 그 샘으로 함께 갑시다. 어서 앞장 서시지요. 깊은 산속의 샘은 아주 맑고 깊었어요. 꼭 어디에선가 뱀이 튀어나올 것만 같았죠. 아휴, 여깁니다. 여기서 제가 그만. 나무꾼은 말을 하다 말고 울먹거렸습니다. 그런데 샘 근처에 장끼의 꽁지 깃털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노인은 나무꾼 몰래 깃털을 슬쩍 손에 쥐었죠. 뱀을 토해내려면 다시 물을 마셔야 합니다. 뱀 물이 꽉 차야 뱀이 헤엄을 쳐서 밖으로 나오지요. 어서 물을 마십시오. 어서 노인은 노인의 말에 나무꾼은 그날처럼 벌컥벌컥 물을 들이키기 시작했습니다. 눈앞이 가물가물해지도록 말이죠. 물을 더 많이 마시세요. 더 많이. 자, 이제 뱀이 나옵니다. 어서 힘껏 토해보십시오. 나무꾼은 물을 어찌나 마셔던지 뱃속의 물이 목구멍 밖으로 꾸루룩 꾸루룩 넘어왔어요. 그 틈에 노인은 장끼의 꽁지 깃털을 세메다 슬며시 띄웠습니다. 뱀처럼 길쭉한 깃털은 물에 떠서 둥실둥실 흘러갔어요. 나왔어요. 나왔어. 저기 뱀이 가고 있습니다. 나무꾼은 장끼의 깃털을 보고 놀라서 외쳤죠. 장끼의 깃털은 물에 둥둥 떠서 점점 눈앞에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나무꾼은 죽었다 살아난 사람처럼 두 손을 번쩍 치켜들었어요. 만세! 이제는 살았다! 나무꾼은 하늘을 향해 크게 외치고 노인에게 넙죽 엎드려 큰절을 올렸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나무꾼은 끝내 알지 못했대요. 정말로 뱀을 삼켰다가 토한 게 아니라 마음의 병을 툭툭 털어냈다는 걸 말이죠. 꽃가말을 꽃가말을 고양이 옛날 평안도 어느 마을에 진서방이라는 농부가 살았어요. 농사를 지어 아내와 딸 연희랑 겨우겨우 먹고 사는 처지였죠. 하지만 진서방이 어찌나 마음씨가 착한지 남의 불쌍한 꼴은 그냥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농사일을 끝내고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가는 중이었어요. 길 옆에서 비쩍마른 새끼 고양이 한 마리가 애처롭게 울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저걸 어쩌나 진서방은 허둥지둥 그쪽으로 달려갔습니다. 털이 숭숭 빠진 고양이는 병이라도 들었는지 오들오들 떨며 울었어요. 이런 불쌍한 건 내가 데려가야겠다. 진서방은 고양이를 품에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진서방의 아내는 다짜고짜 화부터 내었죠. 아니 우리 먹을 양식도 없는데 어쩌자고 고양이를 데려오세요. 당장 내다 버리십시오. 그러자 딸 연희가 고양이를 꾹 껴안고 사정사정 했어요. 어머니 어머니 고양이가 자라면 쌀을 훔쳐먹는 지들을 몽땅 잡아먹을 거예요. 그러니 제발 키우게 해주세요. 네? 아휴 어쩌면 아버지랑 딸이 똑같을까. 알았다 알았어. 하지만 고양이 밥은 절대로 따로 못 준다. 네 어머니 정말 고맙습니다. 연희는 고양이를 안고 펄쩍펄쩍 뛰며 좋아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연희는 고양이를 정성스럽게 돌보아 주기 시작했어요. 야옹아 이리 와 먹던 밥도 덜어주고 마루 밑에다 푹신푹신한 집도 깔아 주었어요.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야옹아 이거 먹어. 어렵게 구한 약초까지 다려 먹일 정도였다니까요. 물론 고양이는 날름날름 잘도 받아 먹었죠. 그렇게 몇 달이 지나자 비실비실 하던 고양이는 제법 살이 투실두실 찐 고양이로 변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고양이는 아무리 배가 고파도 쥐를 잡아먹지 않는 거예요. 그저 하루종일 쿨쿨 잠만 잤습니다. 쥐가 코앞으로 지나가도 그저 눈만 껌뻑껌뻑할 뿐 꼼짝도 하지 않았죠. 아휴 이런 게으른 고양이 녀석 당장 나가라 나가 연이 어머니는 부직갱이를 휘두르며 고양이를 내쫓았어요. 하지만 쫓겨난 고양이는 그리 멀리 가지도 않았습니다. 집 그러던 어느 날 보다 못한 연이가 물었죠. 야옹아 너는 왜 쥐를 안 잡니? 우리 집은 가난해서 너에게 밥을 많이 줄 수 없단다. 고양이는 늘어지게 하품을 하더니 이내 다시 고라떨어졌어요. 그래서 동네방네 멍청이 고양이라는 소문이 퍼져갔습니다. 히히 저런 멍청이 고양이쯤이야. 처음에는 고양이를 겁내던 지들도 이젠 연이네 집을 제 집처럼 마음대로 들락날락할 정도였어요. 그렇게 세월이 흘러 연이도 제법 아리따운 처녀가 되었습니다. 하 우리 연이가 이제 시집갈 나이가 되었구나. 진서방은 듬직하고 이리 자라기로 소문난 이웃마을 만보기를 사익감으로 정했어요. 아이고 정말 잘 어울리는 안상이야. 마을 사람들은 너도 나도 입을 모아 칭찬했습니다. 훌륭한 사회를 얻게 되었으니 국가 내 쌀을 팔아서 연이 옷도 해주고 혼인잔추도 크게 버려야겠다. 진서방은 설레는 마음으로 국가 문을 열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몇 년 동안 모아놓은 쌀이 온데간데 었고 디룩 디룩 살찐 쥐들만 우글루글 하는 게 아니겠어요. 아이고 세상에 이걸 어쩐담 진서방은 그만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우리 쌀이 다 어디로 갔나 아이고 진서방과 진서방의 아내는 땅을 치며 울고 불고 야단이었어요. 결국 진서방은 병이 들어 그만 자리에 눕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제 걱정은 하지 마십시오. 혼인은 나중에 천천히 해도 되잖아요. 없어진 쌀도 열심히 일해서 다시 모으고요. 그러니 어서 기운을 차리십시오. 네. 연희는 밤을 꼬박 새며 아버지의 병간호를 했어요. 하지만 진서방의 병은 날이 갈수록 점점 더 깊어만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었어요. 아무도 없지. 마루빛에서 날마다 잠만 자던 고양이가 어슬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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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당으로 나와 둘레 둘레 사방을 살피는 거예요. 그러더니 쏜살같이 방으로 뛰어들어가서는 진서방의 삼베 두건을 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겠어요. 고양이는 부리나케 곡간으로 들어가더니 삼베 두건을 제 머리에다 떡하니 올렸었습니다. 곡간 가운데다 향풀까지 피우고 말이죠. 그러고는 느닷없이 큰 소리로 곡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아이고 아버지가 가시다니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어느 집의 초상이라도 낫나 쥐들이 구멍 밖으로 얼굴을 내밀고 둘레 둘레 살펴보니 멍청이 고양이가 삼베 두건을 쓰고 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쥐들이 쭈르르 달려 나와 모를 수밖에요. 고양이님 어짜요 그리 슬피오십니까? 아이고 아이고 보면 모르겠어. 어젯밤에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그러니 너희들도 모두 나와서 절을 올려라. 고양이는 시치미를 뚝대고 말했어요. 쥐들은 멍청이 고양이한테 아버지가 있었다는 것에 모두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래도 늘 고맙게 대해 해준 고양이의 일이라 모른 척 할 수가 없었죠. 쥐들은 줄줄이 기어 나와서는 넙죽 넙죽 절을 했어요. 그러자 고양이는 짐지 서운한 듯 말했죠. 아니 조상집에 오면서 빈손으로 웃는 법이 어디 있단 말이냐 고양이님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워낙 생각이 모자라서 쥐들은 쪼르륵 에서는 쌀을 한 움큼씩 치고 다시 왔어요. 고양이는 애고애고 울면서도 열심히 부조 쌀을 받았습니다. 멍청이 고양이의 소문은 순식간에 온 쥐들에게 퍼졌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마을 마을 쥐들은 물론 이웃마을의 쥐들까지 산 넘고 물 건너 찾아왔습니다. 그 바람에 연인의 곡간에는 쌀이 수북수북 쌓여갔어요. 아이고 아이고 아버지 고양이가 열심히 곡을 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고양이처럼 날카롭고 커다란 이빨에 멋지게 수염까지 기른 대장쥐가 문상을 왔어요. 옳지 바로 저놈이로구나. 맞춤 잘 왔다 요 놈! 고양이는 손살같이 달려가 대장쥐를 덮쳤죠. 대장쥐는 이까지 멍청이 고양이쯤이야 하고 슬쩍 힘을 주었어요. 하지만 아무리 멍청한 고양이라도 쥐는 쥐 고양이는 고양이 아니겠어요. 고양이는 대장쥐를 옴짝달싹 못하게 깔고 앉아버렸습니다. 아이고 고양이님 여태 잘해주시더니 갑자기 왜 이러십니까? 대장쥐는 눈 싹싹 빌며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네 이놈 이제 내가 얼마나 무서운 고양이인지 똑똑히 알았느냐? 고양이는 잔뜩 목에 힘을 주고 외쳤어요. 내가 지금까지 너희들을 살려둔 건 아버지가 살아계신 동안에는 되도록 너희들을 잡아먹지 않으려고 꼭 잡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부터 마냥 너희들이 내 눈앞에서 쌀을 훔치다가 들키면 다 잡아먹을 때다. 알겠느냐? 고양이는 우렁우렁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이고 고양이님 제발 살려만 주십시오 제발 대장쥐가 부들부들 떨면서 애원했어요. 정살고 싶다면 오늘 밤 안으로 마을의 지들을 모두 데리고 이 마을을 떠나 깊은 산 속으로 들어가거라. 알겠느냐? 고양이는 대장지의 목덜미를 꽉 물고는 다그쳤습니다. 아예 고양이님 살려만 주신다면 당장 떠나겠습니다. 대장지는 다급하게 외쳤어요. 고양이는 그제야 슬그머니 대장지를 풀어주었습니다. 그렇게 죽다 살아난 대장지는 부하들을 이끌고 허둥지든 깊은 산속으로 도망을 가고 말았어요. 나리 발자 고양이는 연희의 치맛자락을 물고 곡관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아니 이게 꿈이야 생시야 연희는 벌어진 입을 담을 수가 없었어요. 텅텅 비어있던 곡관이 어느새 쌀로 가득 차 있었으니 말이죠. 게다가 우글우글하던 주들마저 한 마리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야옹아 고맙다 고마워. 연희는 고양이를 교환꾼은 덩실덩실 춤을 추었습니다. 얼마 후 연희가 연지곤지 찍고 시집가는 날이 되었어요. 아들 딸낮고 잘 살아야 한다. 씻은 듯 병이 나은 진서방가 아내는 눈물을 글썩이며 말했죠. 그런데 연희의 꽃가마디를 쫄래쫄래 뒤따라가는 조그만 꽃가마 하나가 있었습니다. 아니 이게 누구야? 살그머니 가마문을 열어보던 사람들은 대굴대굴 구르며 웃기 시작했어요. 가마 안에는 색동모자를 곱게 쓴 고양이가 꾸벅꾸벅 졸고 있었답니다. 힘센 며느리 소 길들이기 옛날 한 마을에 힘이 무척 센 처녀가 살았습니다. 보기에는 팔다리가 가늘고 몸이 호리호리한 게 꽤나 약해 보였죠. 하지만 처녀의 부모님은 딸이 힘이 센 걸 쉬쉬했어요. 혹시라도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면 사납다느니 하며 부풀려지는 게 소문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처녀의 나이가 찾아 여기저기서 혼산말이 오갔습니다. 마침내 처녀는 이웃마을로 시집을 가게 되었어요. 아이고 누가 새며느리 아니랄까 봐 얌전하기도 하지. 그런데 몸이 너무 약해 밥상이나 제대로 들지 모르겠구먼. 마을 사람들인 며느리를 보고 저마다 한마디씩 했습니다. 이런 걸 보고 남의 속도 모른다고 하는 거죠. 며느리는 몸이 근질근질 못 견딜 지경이었어요. 집에 있을 적에는 장롱을 번쩍 들어 윗목에 다 놓았다 아랫목에 놓았다 했거든요. 바윗돌로 공기놀이도 하고 말이죠. 아이고 어떻게 하면 기운을 좀 써볼까. 며느리는 넘쳐나는 힘을 어쩌지 못해서 안달이 났습니다. 하루는 궁리 끝에 한밤중에 밖으로 나갔어요. 마당에 쌓인 낯가리를 허물었다 다시 쌓았다 했죠. 아이고 이제 속이 좀 시원하네. 땀을 쭉 흘리고 나니 그제야 살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불렀어요. 예 아가야 개울 건너 흥첨지가 우리 황소를 빌려달라는 구나. 며느리는 외양간으로 달려가 황소를 끌어냈습니다. 그런데 황소는 순순히 말을 들을 기세가 아니었어요. 이랴 어서 가자. 며느리가 몇 차례 고피를 잡아 끌자 황소는 마지못해 한걸음을 떼었어요. 저런 못된 소가 다 있나 니가 여자라고 깔보는 개다. 시어머니가 끌끌 혀를 찼습니다. 그런데 어쩌겠어요. 그날 따라 며느리 밖에 소를 끌고 갈 사람이 없었거든요. 걱정 마세요. 어머니 잘 다녀오겠습니다. 며느리는 황소 고피를 틀어주고 길을 나섰어요. 가뜩이나 느려 터지기로 유명한 황소 걸음인데 이 황소 뻗대는 품새라니 두어 걸음 가다 풀뜻어 먹고 서너 걸음 가다 뿌지직 똥을 싸대는 거예요. 아이고 이놈의 소 사람의 눈에 띄지 않는 밤이라면 사정없이 끌고 갈 텐데 며느리는 타는 속을 시키며 터덜 터덜 황소 뒤를 달았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가다가 수수반 옆에서 누런 암소를 만났어요. 황소는 암소 주변에 빙글빙글 돌았죠. 아이고 어서 가자 이놈의 소. 해 넘어가기 전에 돌아오기는 틀린 일 같았습니다. 그렇게 겨우 암소에게서 떼어내자 이번에는 개울물에 들어가 꿈쩍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겨우 개울을 건넜을 때였습니다. 어느덧 대는 서쪽 하늘로 리엇리엇 넘어가고 있었어요. 그래 옳았구나. 며느리는 해가 지길 기다렸죠. 좋은 방법이 생각났거든요. 두고 보자 이놈에서. 그렇게 어슴풀에 땅거미가 내려앉더니 해가 꼴딱 넘어갔어요. 흥 첨저 어른이 기다리겠다. 어서 가자. 며느리가 황소 고삐를 힘껏 잡아 당겼지만 황소는 딱 버티고 서서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흠 아무래도 네가 맛을 봐야겠구나. 며느리는 오가는 사람이 없을 때를 기다렸습니다. 앞뒤를 보아도 사람 그림자라곤 보이지 않았어요. 영자 이놈의 소 며느리는 황소를 번쩍 들어올리더니 머리에 털썩 이었어요. 황소는 깜짝 놀라 큰 눈이 접시만큼 휘둥그려졌습니다. 버둥 버둥 발길질을 해댔지만 이미 늦은 일이었어요. 이놈의 황소 네 걸음으로 가자면 열흘이 걸려도 못 가겠다. 황소를 머리에 인 며느리는 누가 볼까 오솔길을 쏜살같이 달렸어요. 황소는 배가 아파 음메 음메 울어댔습니다. 그러게 진작 말을 들을 이르지. 며느리는 인기척이 들리자 황소를 머리에서 내려놓았어요. 그러고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길을 갔습니다. 황소가 도와달라고 아무리 울어봐야 소용이 없었어요. 소 울음소리가 거기서 거기였으니까요. 또다시 사람들의 발소리가 멀어지자 며느리는 다시 황소를 머리에 이었습니다. 이번에는 거꾸로 이었어요. 며느리가 겅중겅중 달리자 며느리 위에서 등이 쿵덕쿵덕 방아를 찌었죠. 황소는 등이 아파 음메 음메 울어대기 시작했어요. 그러게 진작 말을 들리지. 며느리와 황소는 얼마 안가 흥첨지 댁 집에 나갔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부터 황소는 부지런히 일했어요. 길을 갈 때도 논밭을 갈 때도 한눈을 팔지 않았습니다. 이랴 소리만 나와도 씩씩 콧바람을 내며 날래게 움직였어요. 두 번 다시 며느리 머리 위에서 버둥대고 씩지 않았거든요. 임금님 기는 당나귀 기 경문왕의 본래 이름은 응념이고 18살에 국선이 되었어요. 응념이 20대가 되었을 때 당시 신라를 다스리던 허낭왕이 큰 잔치를 열고 응념을 불렀죠. 그대는 국선이 되어 여러 곳을 두루다니며 무엇을 보았는가. 행실이 아름다운 세 사람을 보았습니다. 오 어떤 사람들인가. 첫 번째는 남보다 위에 있으면서도 겸손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대단한 부자이면서도 겸손한 사람이지요. 세 번째는 권세가 있으면서도 함부로 위세를 부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허낭왕은 응념의 대답을 듣고 빙글에 웃었어요. 그대는 참 어진 사람 이로구나. 내게 딸이 둘 있는데 딸 하나를 그대에게 아내로 주고 싶네. 응념은 자리에서 물러나 부모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부모님은 응념에게 못생긴 첫째 공주보다 예쁜 둘째 공주를 아내로 맞으라고 권했어요. 때마침 범교 스님이 소문을 듣고 찾아와 이렇게 말했죠. 첫째 공주님을 아내로 맞으시면 좋은 일이 생기실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응념은 범교 스님의 말에 따라 첫째 공주와 혼인을 하였어요. 응념이 첫째 공주와 혼인한 지 석 달 뒤 허낭왕은 병에 걸려 세상을 떠났습니다. 허낭왕에게는 뒤를 이을 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위인 응념이 왕위에 올라 제48대 경문왕이 되었죠.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경문왕의 기가 갑자기 당나귀 기처럼 길어지지 않겠어요. 경문왕은 이 사실을 아무도 모르게 꼭꼭 숨겼습니다. 경문왕의 관을 만드는 복두장 이만 알았죠. 복두장 복두장 참고 참다가 화병이 생겼습니다. 죽기 전에 딱 한 번만 속시원히 말하고 싶구나. 복두장 그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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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날부터 대나무 숲에서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바람만 불면 이런 소리가 들리지 않겠어요. 우리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경문왕은 이 소리가 듣기 싫어 대나무를 다 베어버렸어요. 대신 그 자리에 산수유 나무를 심었죠. 그러자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라는 말 대신 임금님 귀는 길다 는 소리만 들려왔답니다. 오늘도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뵐게요.